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걸그룹 힌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홍대에서 저희가 베릴라 버스킹을 할건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 와서 봐주시고 많이 찍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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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다시 한번 많은 분들 다시 모여주셨으니까 인사드릴게요. 원 투 룩앤아스. 위아 힌트. 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걸그룹 힌트라는 그룹이고요. 저희가 다음 곡 소개하기 전에 멤버 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힌트의 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힌트의 통통 빛 매력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의 미소천사 리더 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힌트의 발견에 대한 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힌트의 상품 체레입니다. 네 혜설야 방금 들려드렸던 곡이 어떤 곡이죠?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가 최근까지 방송을 했던 곡인데요. 상품탄이라는 곡이에요. 사랑에 빠진 여자가 이제 설레는 마음에 터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네!